DB 하이텍 저번주 금요일에도 촬영을 해드렸고 역시나 오늘도 DB 하이텍에 대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DB 하이텍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좋으면 좋아졌지 나쁘어질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DB 하이텍이 과연 무엇을 하는 업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DB 하이텍이라고 하는 업체는요.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가 되겠고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갈 만큼 상당히 좋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인치 파운드리가 앞으로 장기 호황이 될 거라는 점과 8인치 웨이퍼에 특허가 있는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생산에 비해 수요가 많다. 그 다음에 인텔 외주와 수요량이 넘쳐난다. 그리고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확보한 기업이다. 그 다음에 공장 가동률이 100%에 달한다. 그리고 월 10만장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설명들을 다 종합을 하자고 하면 DB 하이텍은 앞으로도 추가로 더 많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이 2417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771억, 단기 순이익이 547억이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771억이 나왔는데 주가가 39,500원이라고 하는 주가는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기사가 좀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기사는 아니고요. 이게 오늘 기사는 아니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제 기사입니다. 어제 기사는 여기 보시면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여기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냐 하면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SMIC가 중국의 파운드리, 반도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SMIC에 대해서 제재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SMIC가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하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와 DB 하이텍이 저는 유일하다고 보는데 DB 하이텍이 그래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을 봤을 때 삼성전자보다는 DB 하이텍이 그래도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충분히 불을 뿜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DB 하이텍과 관련된 기사고요. 보시면 9월 14일 오전 9시 20분에 떴습니다. 제목이 8인치 파운드리 가격 상승 예고 DB 하이텍 등 수혜 기대라고 되어 있네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8인치 파운드리의 특허가 있는 기업이 DB 하이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8인치 파운드리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DB 하이텍의 마진이 훨씬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시장이 분주하다. 밀려드는 주문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잃었다. 한물 같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8인치 시장도 마찬가지다. 관련 업체의 몸값은 상승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반, UMC, 뱅가드 등은 칩 생산 단가를 10%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 되어 상반기에 익은 충사 상승이라고 합니다. 8인치에서는 이미지 센서, 전력관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구동칩 등이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늘어난 수요의 8인치 시장은 공급 부족 이슈가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DB 하이텍을 내내 찍으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다. 그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이 기사에도 공급 부족 이슈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8인치에 대해서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게, 만약에 정말로 이 8인치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이 DB 하이텍의 영업이익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B 하이텍의 지금 주가인 이 38,900원 지금 이 자리보다는 요금도 상승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DB 하이텍이라고 하는 종목 방송을 하면서 계속 이 35,000원 자리에서는 지지가 될 자리니까 이 자리에서는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이 35,000원 밑에 내려왔을 때 이거는 박앤세일이다, 산스다. 계속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제 방송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여기서는 이제 지지가 될 거니까 공략이 가능하고 만약에 공략을 했다고 하면 계속해서 기다려보자. 조만간에 4만원이 나올 주식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오늘 보시면 4만원, 4만 350원을 드디어 찍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4만원, 350원이 최고 고점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 4만 350원을 깨고 또다시 위로 신고가를 쓸 확률이 아주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B 하이텍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망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은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는 그런 공략 시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라고 올린 영상이 아니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수 공략을 얘기했을 때는 이 자리입니다. 3만 5천원에서 얘기를 했지 지금 4만원짜리에서 공략하라고 찍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DB 하이텍에 대해서는 과연 이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여기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민미해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가운데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회수가 10만에서 20만이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는 점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주를 이렇게 딱 눌러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일단 공지사항이 있고요. 공지사항을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여기 다우산업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여기 나스닥종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주는요. 여기 보시면 8시 반부터 시작된다는 점 이 점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여기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된다는 점 이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보시면 이렇게 실시간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무료 추천줄 같은 경우에는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누구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 조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댓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사항이 궁금하신 분들 와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주시고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